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 바로 민족이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영어로만 할 때는 이렇게 my son이라고 하고 또 my father라고 하고 엄마라고만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다 우리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군사님 그죠 우리라는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서는 나와 또 너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라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 쓰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처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성삼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그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세계보금화 2, 3, 7, 5층 정도 이루어나가는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 가정도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교회도 살아나고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속에 예배소에서 중요한 말씀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의식을 하나님이 신겨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말 이 개념이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는 구원 얻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언약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 창세기 3장 속에서 우상의 문화 속에서 흑암 문화 속에서 또 불신자 문화 현장 가운데 그런 현장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바로 이방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서도 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크리스도를 이렇게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불편한 것도 많고 어색한 것도 많고 그런데 예배소의 교회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출신들이 또 이런 부분 속에서의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부른받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깔 믿음의 색깔 우리의 신앙의 색깔 이게 내 색깔이 아니라 일법적인 색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보금의 눈으로 보금의 색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또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 창세계의 3장 속에 6장 속에 11장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의식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품어주고 나아가야 사단의 틈이 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구냐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세계보금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곤속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곤속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19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또 이렇게 정체성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곤속 이 말은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한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혈연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쉽지 않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바울은 예비소 교회의 이방인 유대인 출신 이렇게 성분과 상관없이 이런 이렇게 화평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된 공동체다 그래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따르케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외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권속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실천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복음의 운동 속에서 한 지체가 되었던 로마서의 16장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노예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네시모 과거에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회심하면서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볼 때 과거 속에 메워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더 이렇게 늘 파고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말하냐 빌레몬서 1장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사람들에게 또 이 서신사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복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부탁하고 오네시모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 복음 전에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서 예비에서 교회의 존경받는 감독 바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도 복음만으로 봐야 되는데 나에게 각인된 틀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고 그래도 우리도 아니다 하면서도 내 모습, 나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전혀 흠잡음이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 이 사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비판하고 장제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저 권사님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도 이렇게 순간순간 놓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딱 엎드릴때 하나님이 너를 알아라 네 모습을 알아라 네 모습은 지금 눈에 네 모습이 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또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은 정말 주원 같은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석의 그 의식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에게 틈타지 않고 이렇게 틈타지 않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새것이 되었다고 확증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속에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쪼아 내리고 없인 여기는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발견되어지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만이 사시고 나를 죽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영적 의식 이 영적인 한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보금운동의 그 가치를 높인 플랫폼의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래서 서로 보금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의 축복이 우리 이 영원의 모든 송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의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은 누가 주인 되어지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성전이라는 이 생각을 늘 이 마음을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선배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뭘 놓쳤냐 내가 성전이다라는 이 영적인 의식을 놓쳤어요 보여지는 그 에루살렘 성전이 바로 성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지는 그 보여지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혼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 주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식을 가질 때 어떤 의식을 가져냐 되냐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냐는 우리의 그러한 내면의 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24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네가 누구냐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 아니다 내가 세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의 성전이다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 안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삶의 플랫폼을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내는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성전된 플랫폼이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약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 한 가정과 식사를 하면서 강단 말씀 속에 포럼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정말 너무나도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열정이 넘쳐서 영혼을 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이렇게 열정이 있었고 사모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그 전도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점점점점점 사라지고 이런 고백을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남편 되신 우리 집사님은 30년 우리 담임 학생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교회를 다녀왔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녀왔는데 교회 막 이렇게 낫다리 낫다리 하고 이런 마음에 당신이 너무나도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여 주 없어서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 목에 지금 암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아닌 것 저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제 혹이 들어있는데 이 혹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걸 내 목에 있는 이걸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 없어서 제가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마음껏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그냥 내가 뭐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하지만 안 되면 안 될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입술에 그 고백을 하는 그 이게 통로가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향 맞추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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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송파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뜨려지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시느냐 요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한 언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가짜다 왜? 다른 곳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돈으로 내 자존심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것으로 명예로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해놔요 사단이 뿌려놓은 이미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보금 안에 뿌리채 뽑아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순간에 나와서 그것이 보금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말하면 짓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당시 건축 양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어지는 이게 모퉁이 돌이고 또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가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 때 이 건물 한 벽돌 하나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퉁이 돌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가 되어서 누구나 모두 다가 다 필요한 존재다 정기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 하나다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간에 모임하든 캠프에 모임하든 여러분이 맡겨든 그 직분에 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누가 앞장서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앞장 서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기간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도 시험 당하고 너를 보고도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라고 이렇게 결론에 단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죠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그댄 내게 행복을 줬다가 아픔을 더 많이 줍니다 그죠? 상처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누구로 지어줘야 되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행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함께 지어져간 우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성기고 성전된 의식 또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